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그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가지고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여당하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사건들 관련해가지고 공수처가 빨리 도입이 되어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 진영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라면서 완전히 지금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추미애가 이번에 라임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현재 정치권에서 정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 측에서는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누가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야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 소식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아렌서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라임 옵티머스 의혹 관련해가지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질문에서 65%가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20.3%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2.7%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특검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라는 강한 찬성 의견이 40.8%로 거의 우리 국민 절반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의견은 15.2% 반대하는 편이다라는 의견은 10.7% 매우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9.6%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당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사실상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 거의 100%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약간 중도보수라든가 중도층에서도 이번 수사 관련해가지고 특검 도입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20% 정도밖에 안 나온 것으로 보아서 문 대통령 지지층조차도 이번 사건은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검찰 측에다가 이 사건을 조사를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검 측에다가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이라든가 성별, 지역과 정치 성향 구분 없이 모두 다 지금 절반을 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진보 진영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30대에서도 무려 67.8%가 특검 찬성 여론이 굉장히 강했으며 성별로 보더라도 여성층도 65.8%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 측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도 특검 관련해가지고 찬성 도입이 높은 것은 자신들의 진영에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하고 있는 그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현직 검사 연루서류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문개기 의혹 같은 것들이 여론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성별이라든가 연령,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해당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현 정권은 그 민심이라든가 국민의 뜻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정권이죠. 현 정권에서는 이런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뭐 공수천이 또는 뭐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가지고 이 수사팀을 싹 갈아엎어가지고 새롭게 수사하겠다느니 이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특검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추미애가 이번에 그 발동한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수사권 지휘를 발동을 해놓고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그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가지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는 자기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을 하라면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하면서 굉장히 그 혓바닥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그 팽팽히 맞서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해당 여론조사는 이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이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하고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모두 다 46.4%로 동일하게 나왔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2%만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은 2년별로 크게 갈렸는데 진보층에서는 대다수인 71.5%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이 보수층에서는 72.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 중도층에서는 잘한 일이 42.5% 잘못한 일이 55.8%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정당별로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은 80% 이상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90% 이상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92.1% 그리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80.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무당층을 보면은 잘한 일은 26.2% 잘못한 일은 55.8%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라는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오마인뉴스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 사실 이 조사기관이라든가 언론사가 많이 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쪽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평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게 지금 이런 팽팽한 의견이라면은 이번에 추미애가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사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도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권 남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추미애가 지금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주워 담기는 힘들고 앞으로 수사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번에 추미애가 발동한 수사지휘권이 정무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발동한 수사지휘권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을 넘어가지고 사실상 이번 정권의 열렬한 지지층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의 지금 특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 분위기를 등에 업고서라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사건 특검까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안 그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정감사 좀 맹탕 국정감사다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질타도 사실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의석수 때문에 힘이 딸린 것은 알겠으나 이번에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사태 국민들이 지금 특검 수사를 바라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제일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끝까지 그 특검으로 관철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